1인 가구의 증가와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동물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섬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의 입양과 보호를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입니다.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은 동물보호복지 정책 및 사업과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플랫폼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된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와 구조보호 중인 반려동물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견 돌봄봉사에 참여하거나 야생동물학교 생태학습장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나아가 야생동물의 생명존중 가치까지 널리 알리고 소통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엘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고양이 입양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